자 이번에 배울 동작은 아까 잘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할 수 있는 동작을 해볼거에요 이름은 스네이크구요 스네이크 하니까 어떤게 생각나세요? 뱀 아닌가요? 맞아요 뱀이 꽈리를 틀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동작인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이거 잠그고 하는거에요? 어 네 자 이번에는 잠그고 하고 잘하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번에도 잘하면 풀어드릴거에요 아까 전에 뭔가 풀고 하는게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서 맞아요 풀고 하는게 뭔가 좀 더 역동적이어서 재미있긴 한데 일단 스피인 들어가기 전에 스태틱에서 먼저 동작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는게 우리 폴리니 분들께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될거에요 네 일단 스태틱에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네 자 클라임 아 클라임? 올라가서 한번 보고 가세요 네 우리 올라가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네 그쵸 아까 우리 돌면서 손은 못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잠그고 있는거에요 자 그대로 왼손을 머리 위로 이렇게 손바닥 앞에서 보이게 잡아줄거에요 응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털 앞쪽으로 꺼내줄거에요 네 이렇게 몸을 꿔서 스네이크 뱀이 나무에 이렇게 꼬고 올라가듯이 응 그리고 양손을 이렇게 놔줄거에요 자 이 동작이에요 아 이게 스네이크에요? 네 일단 바닥에서 어 표정 자신감 아 정말 좀 자신감 너무 쳤어 팔이 어떻게 내려가든 괜찮을까요? 자 일단 바닥에서 먼저 해볼까요? 오른쪽 무릎 왼쪽 왼손 머리 위에서 네 손바닥이 앞에서 보이게 그대로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꺼낼거에요 잘했어요 자 왼손 짠 옳지 너무 잘했어요 우리 내려올 때 다시 왼손을 잡고 오른쪽 어깨를 꺼내서 양손으로 잡고 내려올거에요 내려오는 방법까지 알아야지 부상 없이 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팔을 이렇게 하면 이걸로 공을 대는건가요? 많이 성장했네요 맞아요? 네 맞아요 어깨 뒤로 폴을 밀어줄거에요 약간 지지하는 역할을 해요 네 지지할거에요 오우 오우 엄청 네 엄청난 발전 자 올라가서 한번 해볼까요? 네 오른발 왼발 옳지 엉덩이 위로 쭉 왼손 머리 위 오른쪽 어깨 앞으로 꺼내 옳지 자 바꿔 잡고 착지 착지 와우 오우 오우 엉덩이 위로 쭉 왼손 머리 위 오른쪽 어깨 앞으로 꺼내 옳지 옳지 잡고 착지 착지 와우 오우 오우 너무 잘했어 뭔가 잘되는 느낌이에요 이제 그쵸 잘되니까 그리고 또 더 재밌죠 네 표정이 확실히 잘되면 좋아 처음엔 되게 겁먹었는데 떨어질까봐 이제는 뭔가 이게 재밌는거 같아요 폴이 자신감도 많이 생긴거 같아요 정말요?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럼 한번 풀고 바로 해볼까요? 네 자신있죠? 네 풀면 이거 빨라져요 혹시 또 도나요? 이거 스네이크를 하고? 네 풀어서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? 네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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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이제 스네이크를 자 스네이크는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면서 조금 더 빨라질거에요 네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몸이 폴에 붙은 상태로 힘까지 줘버리면 더 빨리 돌게 되어있거든요 네 한번 어떤건지 제대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해볼게요 네 만약에 힘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건 참고 하셔야 돼요 아 손을 옆으로 벌리면 빨라져요 아 느려져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아 이번에 먼저 한번 안 돼요 손만 놓치지 말고 무서우면 왼손 안 놔도 돼요 아 돌면서 가야지 돌면서 딱 옳지 오우 오우 잘했는데 네 우리 처음에 너무 스핀 역을 안 주고 올라갔죠 아 처음부터 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? 처음부터 우리 돌면서 올라가는 거 조금 전에 배웠죠 아 바닥 밀면서 돌고 아 여기서 엉덩이 올라가면 빨라져 네 여기서 어깨 들어가면 더 빨라져 버텨야 돼 다시 접고 접고 가볍게 착지까지 자 바닥 밀면서 올라갈게요 고 옳지 엉덩이 위로 옳지 빨라지죠 어 버텨 참아 할 수 있어 옳지 오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짠 잘 이겨냈어요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운데요? 그렇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옆에서 보면 별로 많이 안 돌아왔어요 아 저는 지금 굉장히 어지러워 한 100바퀴 돈 거 같죠? 아 네 너무 빨리 도는 느낌 한 3바퀴 도셨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저는 만족입니다 만족하시나요? 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? 아니요 저는 만족 만족이에요 만족해요?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melhor 김 한 번을 וה 진정한 두 ㅎㅎ fare